에이! 오징어! 어떻게 죽여버려야 우리 동식 씨 분위기 좀 풀리려나? 머리! 손! 오오! 오와! 오와! 오오! 우리 무의식 화이팅! 판타지 같지만 가장 현실적인 게 공감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신민들이 멋지게 나쁜 사람들을 이겨나가고 동식이라는 인물이 착각하고 변화해가는 과정을 육회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누구든지 재밌게 봐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파이팅! 2019년 겨울 첫 방송되는 TVN스의 수곡 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정말 부탁드립니다. 안 보면 죽여버릴지도 몰라요. 부탁드릴게요.